본 영상은 넷플릭스 로보메크 6화부터 결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는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시청하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학을 당했지만 역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는 스탠퍼드 한 명의 파일럿이라도 간절했기에 박장군은 받아주었고 스탠퍼드는 그렇게 숙소에 복귀합니다. 프랭크는 의족이 부러졌고 스탠퍼드는 벌로 청소를 하는데 차가웠던 올리비아까지 나서서 스탠퍼드를 도와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에이바덕의 의족 문제도 해결한 프랭크 이들은 다시 한번 임무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팀워크 같은 건 볼 수 없었지만 서로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얼마 후 에이바의 부름으로 어딘가에 가게 된 스탠퍼드 그 안에는 동력을 잃은 로보 베리타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코어는 인간에 의해 적출당했고 히어로포스의 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박장군이 히어로포스를 만들기 위해 살아있던 베리타스를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전 세계에 퍼져있는 대기권 방어링 장치를 노리는 샤르그들 본부의 파일럿들 역시 출동했는데 이제껏 본 샤르그 중 가장 거대한 샤르그가 나타났고 다섯이 힘을 합쳐 싸우기 시작 다나카 대위가 당했지만 계속해서 싸우기로 하는 올리비아 이번에야말로 팀워크를 발휘할 때 배를 갈라버려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죠. 위기의 순간에 버디의 능력을 사용하는 스탠퍼드 그리고 지원을 나온 또 다른 히어로포스들 하지만 방어막이 결국 뚫리고 마는데 다나카 또한 박장군의 만행을 알게 되었고 일단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장군의 말에 일단락 되었는데 명령을 듣지 않고 올리비아가 급발진해 우주로 가버립니다. 본부에서 방어링을 수리할 동안 샤르감선을 막을 생각이었죠. 안전한ivos에서 방어링으로 결합된 카치이 마야, towards north end of campus Frank, towards south HF2 is out of the fight for now I need every HF unit operational Hero Force, initiate scan She's headed towards the shark ship Hail her again Where do I even start? We can do this The main power supply, get the system turned on and run a full diagnostic I need to get up there to realign the tower 뭐 어쨌든 나머지는 방어링 수리에 집중하고 올리비아는 샤르감선을 스캔하는데 알고보니 함선이 아니라 거대한 샤르그 그 자체 여왕 샤르그였습니다 서둘러 지원을 보냈지만 점점 동력이 떨어져가는 올리비아의 히어로포스 결국 신호가 끊기는데 친구들이 등장 방어링도 마침 고쳐져 스탬퍼드 역시 출동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링 안으로 들어온 넷 그런데 이를 본 여왕이 다리로 슬쩍 건드리더니 링이 바로 무력화되버리는데요 아니 이럴거면 진작부터 부수고 들어오지 왜 새끼들만 보냈대 뭐 어쨌든 파일럿들은 링을 복구하기로 했고 정비지식이 있는 스탠퍼드가 맨몸으로 나섭니다 회복한 다나카 역시 히어로포스의 동력원을 쟁겨 지원을 나갔고 스탠퍼드가 수리를 하는 사이 나머지 파일럿이 샤르그를 맡고 있습니다 진전이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수리가 되지 않는 상황 스탠퍼드가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는 버디 그런데 본부에 빈집 터리를 하러 온 샤르그도 나타납니다 무기를 가진 로봇은 전부 나가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동력까지 써버린 올리비아 어둠이 들이닥치는데 기가 막히게 다나카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빈집 터리를 당하는 중인 본부는 무기가 없는 히어로포스를 내보내 폭탄을 달아 그냥 함께 날려버렸네요 어느새 방어링도 고쳐져 이들은 샤르그를 막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왕이 슬쩍 건드리면 부서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지들도 했는지 아예 우주로 나가 여왕을 끝장내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히어로포스의 동력원을 던져 거대한 폭탄으로 써버리는 것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블랙홀이 생겨버렸고 끌려가지 않게 도망가야 했습니다 여왕 역시 끌려가지 않았죠 이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보자는 버디 버디의 능력은 인력을 제어하는 것 다나카는 블랙홀을 다시 열고 자신이 밀어넣겠다 말했죠 자신도 끌려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고민하지 않았고 버디가 블랙홀을 연장시키기 시작 다나카가 다가가는데 하필 추진장치가 고장 생각할 시간이 없었기에 올리비아는 자신이 희생하기로 했고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올리비아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덕분에 여왕은 사라졌고 지구는 평화를 되찾았죠 그리고 파일럿들은 올리비아가 살아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맞이했지만 언제 또다시 올지 모를 샤르그에 데뷔했고 이들의 생각대로 올리비아는 죽지 않고 빗속에서 걸어오는 누군가와 마주했죠 여기까지 로보매크 시즌1 6화부터 10화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아하니 올리비아는 살아서 돌아올 것 같고 여왕 샤르그 역시도 돌아올 것 같은데 아직 시즌2 얘기가 없는 것을 보면 시즌2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지를 남기는 건 넷플릭스식 엔딩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야 하죠 그래도 전 3D 애니메이션 치고 괜찮은 액션씬에 무난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재미있게 봤기에 개인적으로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샤르그와 더 많은 로보들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왜 신입들을 데리고 여왕을 잡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활동하던 베테랑 로보들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말이죠 물론 얘네가 주인공이니 어쩔 수 없다고 봐야겠지만요 1편에서 여러분들이 퍼시핑님 같다고 하셨지만 일단 로보들은 외계에서 온 자아가 있는 로봇들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츠와 싸우는 로봇이라는 점은 상당히 비슷하지만 퍼시핑님에서의 카이주들은 아예 다른 차원에서 넘어오고 샤르그들은 외계 생명체라는 차이가 또 있죠 다른 차원도 외계 생명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전혀 기대 안 했지만 생각보다 재미있게 본 로보메크였고 고정 댓글에서 소개해드리는 피클 플러스를 이용하시면 넷플릭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꼭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베벳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